오늘 행사의 중심에 있는 진가 태극권의 전승인 진정루의 대사 그는 진가구에서 태극권을 가르치며 제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일하시는 곳이 역할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진가구에서 이런 곳이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킬 수 있는지 안고 이 시각적인 시각的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에서 다가구에서 귀킬 수 있는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진시와 가조로 인정되고 그리고 또 또 다른 이 시각 세계에서 태극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각 세계에서 태극권이 지났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